삼키면 안 돼! 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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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착하지, 내 동생. 태! 이제 태 그만해! 도대체 이 아이가 언니한테 무슨 짓을? 몸말리는 탐봉주! 부닥탕탕! 몸말리는 세 자네가 다가온다. 몸말리는 탐봉주! 책임감당한 맏언니 해리. 자유스러운 영혼의 소유자 별이. 맘마 몬스터 막내 다리까지. 엄마, 아빠와 세 자네가 겪는 리얼 버라이어티 요가일기. 엉뚱발랄한 그녀들의 4차원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. 몸말리는 탐봉주! 이제 시작됩니다.